사랑하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내 평생 내가 지금 나이가 76인데 이 평생에 처음부터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이런 재미라는 거라고 우리 동네에서 재밌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참 좋습니다. 이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참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훈이 이런 이만기훈이... 그렇지요. 이거 이만기훈이 있는 거예요. 명예이장은 이만기훈이 이만기훈 화이팅! 예쁘죠? 강력한 분이 드디어 이국에 쓰십니다. 명예이장 선거는 몇 번 하실 거예요? 딱딱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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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기계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기계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기계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자... 동 있지만 판맨하는 김이라 testimonial 타고 있는 웃 doub not matter 밤보 costume information tim- 전환 차력쇼! BCBC 차력단을 소개합니다! 34세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스스로 소세지를 까먹지 못한 상민호씨가 오늘 스스로 소세지 까먹기 시작! 시작합니다! 첫번째 범죄기 보겠습니다! 이제 한이 났죠? 아직 역시부터나 진정한 연추를 쓸 수 있을지! 첫번째 범죄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껍데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껍데기 보겠습니다! 자, 반격 들어가요! 반격 들어가요! 아, 불이 떠요! 박수 축하합니다! BCBC 차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인사!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신랑감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지원곡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신랑 찾으러 왔다 오세요! 이거 카메라 보시고! 짱! 홍길구원! 시작! 안녕하세요! 청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안미정이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내년에 꼭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많으셨습니다! 불! 진정! 나의 크다는 모습에 시작! 정답! кі! 정답! 정답! 대로! 칼! 정답! 정답!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욕촌리의